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많이들 얘기하는 거기 그 테크닉 그 다음에 쉐입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밑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선생님들이 어느정도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분들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이론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자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커트 테크닉의 이해를 보면은 자 여기 봤을 때의 커트 테크닉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인 그라지에이션 레이어 이거 세 개 적어 주시면 되고요 라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한 점에서 만난다 중력에 의해서 떨어졌을 때 한 점에서 만난다 이 포인트 중력에 의해 두상의 모발이 떨어졌을 때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적혀 있으면 되고요 그 밑에 무게감을 점차 쌓아주는 겉으로 두상의 특정 구간에 볼륨감이 생긴다 혹은 볼륨감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특정 구간에 층을 만들어 준다 단차를 쌓아 준다 무게감을 쌓아 준다 단차를 쌓아 준다 구간을 만들어 준다 뭐 이런 표현들이 들어 있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그라지에이션은요 그래서 되게 오늘 잘라보면 아시겠지만 이 이미지 상 보는 이 이미지 여기 이 끝부분에 이 부분이 이렇게 머리를 잘못 잘라놓은 것처럼 툭 선이 생겨요 진한 선이 생겨요 근데 그게 무게감이에요 그래서 그라지에이션 커트라는 커트를 제대로 좀 이해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분들이 대표적으로 그라지에이션 컷 이런 걸 잘랐을 때 약간 턱 찌는 느낌이 생기는 걸 본인이 커트를 잘못 잘랐다고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라지에이션은 무조건 턱이 생기고 볼륨감이 쌓여 있어야 돼요 그리고 레이어 같은 경우는 무게감을 제거해서 볼륨을 줄여주는 커트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볼륨을 줄여주는 커트다 무게감을 제거 모량을 제거해 층을 이용해 혹은 뭐 단차를 이용해 볼륨감을 줄여주는 커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만 되어 있으면 이 테크닉 부분의 파트는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쉐입 세 가지를 제가 얘기를 했죠 자 세 가지 쉐입은 이렇게 라운드 스퀘어 트라이앵글을 의미를 하고요 이 세 가지 내용이 들어 있으면 돼요 라운드 스퀘어 트라이앵글 자 여기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라운드는 앞에서 뒤로 갈수록 내려가는 듯한 모양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쉽게 좀 설명했을 때는 앞이 짧고 뒤가 길어지는 쉐입이다 이 정도만 쓰시면 돼요 뭐 더 안에 있는 세부 내용을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앞이 짧고 뒤가 길다 라운드 자 스퀘어는 둥근 두상의 형태를 보완하는 디자인이다 라고 보통 많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후 좌우 어느 곳에서 보더라도 동일 기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동일 기장의 쉐입 이렇게 두상의 단점을 보완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더 이상 많이 기억하셔봤자 사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지금은 뭐 그런 뭐 포워드 오버 디렉션 리버스 오버 디렉션 스퀘어 오버 디렉션 뭐 호리존탈 베이스 뭐 섹션 가이드 뭐 이런 거를 완벽하게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정의 정도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세요 자 트라이앵글 당연히 두상 뒤쪽에서 앞으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흐르는 듯한 쉐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이미지 봤을 때 뒤가 짧고 앞이 길어진다 뒤가 짧고 앞이 긴 쉐입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딥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도만 이해하세요 이 정도만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어떤 이미지를 보거나 어떤 사진을 보거나 어떤 커트를 자른다고 하거나 이런 걸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어 저거 트라이앵글 쉐입이네 저거 스퀘어 쉐입이네 저거 라운드 쉐입이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이거 여기에서 이제 다 끝나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뭐예요 연습 섹션이죠 자 섹션에 세 가지 뭐 있죠 호리존탈 다이그널 버티칼 세 개만 있고요 자 쉽게 이해하시면은요 호리존타는 무게감 라인을 표현하는 섹션이다 무게감 라인을 표현하는 섹션이다 그래서 원랭스 라인 테크닉 그리고 그라주에이션 테크닉 이런 데서 주로 사용된다 라고 보시는데 사실 그라주에이션에서는 이 호리존탈 섹션을 우리나라에서는 쓸 일이 없어요 왜냐면 서양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퀘어로 두상을 보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서양인의 두상에서는 이 호리존탈 섹션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동양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두상의 형태가 라운드에 가깝고 둥근 두상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통 사선의 섹션을 좀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티칼 다이애근을 좀 많이 써서 단발이 아닌 이상에는 이 호리존탈을 사실 넣을 때가 많이 없고요 실제로 커트를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호리존탈 같은 경우는 보통 라인의 선명한 앞머리 앞머리 연수 앞머리 보면 이렇게 지금 선명하게 있잖아요 저런 게 이제 호리존탈 섹션이 주로 표현되는 거죠 다이애근을은 방향성 섹션의 각도에 따라 적용된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방향성이 결정되는 섹션이고요 각도에 따라서 급격한 각도인지 완만한 각도인지에 따라서 그 쉐입이 결정된다 뒤로 후대각으로 이렇게 급격하면 후대각 다이애근을 쉐입이 예를 들어 머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짧아지면 후대각 다이애근을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져 있으면 전대간 다이애근을 트라이앵글 쉐입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대보면 되고요 오늘 우리가 자르는 이 커트가 그라지에이션의 트라이앵글 쉐입이거든요 근데 섹션이 굉장히 급격해요 그래서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그걸 하는 이유는 정확한 핸드 포지션 바디 포지션 이런 걸 익히기 위한 거죠 버티칼 오버디렉션과 스트레이트 아웃에 주로 활용된다 레이어 테크닉에 활용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레이어 테크닉에 활용된다만 기억하시면 돼요 라인 테크닉, 그라지에이션 테크닉 이런 거 약간 좀 무게감이 생기는 테크닉들인데 이거 버티컬 섹션으로 자를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어려워요 왜 떨어졌을 때 동일선상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모발을 들어서 잘라서 개선한다? 이거는 커트 진짜 잘하는 사람들 밖에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레이어, 층의 단차를 만드는데 주로 사용된다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있죠 연수? 오버디렉션 오버디렉션 오버디렉션은요 여기 보면 세 가지 오버디렉션이 있습니다 포워드, 스퀘어, 리버스 오버디렉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른 표현으로 많이 쓰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라운드 오버디렉션 앞이 짧고 뒤가 길어지니까 라운드 오버디렉션이라고 많이 표현하고요 이거는 트라이앵글 오버디렉션이라고도 많이 표현해요 실제로 이거는 스퀘어 오버디렉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박스 오버디렉션 이렇게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박스 스퀘어라고 많이 얘기해요 박스 스퀘어 스퀘어를 박스라고도 많이 표현해요 박스 라인 컷 약간 이러면 그냥 칼 단발 떨어지는 스퀘어 쉐입의 라인 커트를 박스 스퀘어 컷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은 쉽죠 포워드 오버디렉션 당연히 앞으로 당기는 오버디렉션 스퀘어 오버디렉션 앞쪽과 옆쪽 뒤쪽과 옆쪽에서 당겨주는 오버디렉션 리버스 오버디렉션 뒤쪽으로 당겨주는 오버디렉션 당기는 방향으로 자르면 길어지는 상태 어떻게 되냐면 고객을 중심으로 제가 고객이 이렇게 앞을 보고 있어요 정말 좋은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앞을 보고 있을 때 앞쪽으로 당기는 게 포워드잖아요 그럼 두상은 둥그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당겼을 때 여기에 길이보다 뒤에 길이가 당연히 길어지잖아요 이 지점에서 이렇게 자르면 여기에서 오는 길이보다 여기에서 오는 길이가 길어지거든요 실제로 떨어졌을 때 라인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좋은 질문을 했고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두상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다 대고 머리를 모든 모발에 있는 길이를 잘라서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떨어지는 길이는 여기 떨어질 거고 이렇게 떨어지겠죠 여기에서 떨어지는 길이는 이렇게 떨어지니까 쉐입이 이렇게 라운드가 된다는 거죠 반대로 트라이 앵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잘랐으니까 리버스 오버디렉션 여기서 당겨주고 여기서 당겨주면 얘는 이렇게 떨어지고 얘는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런 쉐입이 된다는 거죠 그 원리예요 오버디렉션은 그냥 디렉션을 멀리 준다 오버라는 뜻이 약간 멀리 준다 멀리 밀어준다 이렇게 약간 벗어나게 밀어준다 약간 이런 표현들이 영어 안에 오버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디렉션 밀어주는 방향에 따라서 쉐입이 변한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좋은 질문 감사해요 자 질문이 나오면 수업이 원래 풍성해져요 질문 자주 하시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이 그럼 뭐죠 연수 베이스 온 베이스 섹션의 베이스에서 가운데로 든다 가운데로 들어서 자르는 거 섹션에서 근데 중요한 건 섹션에서 라는 표현이 들어있으면 너무 좋아요 베이스는 무조건 섹션 안에서 온 베이스 섹션의 중심에서 가운데로 모발을 들어 올린다 자 사이드 베이스 섹션의 베이스에서 한쪽 끝으로 들어 올린다 오퍼베이스 섹션의 베이스에서 벗어나게 된다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베이스는 세 가지가 있다 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다섯 개 문제가 있었고 각 문항마다 세 개의 종류의 이론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헤어는 이게 끝이에요 열다섯 개만 외우면 사실 어디 가서든 교육 받을 수 있고 모르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기본 핵심 이론이거든요 이 부분은 잘 외워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